어느 대학교 앞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주인이 문을 여는데 그 문 앞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는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웬떡입니까? 그때 그 주인의 가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있는 150만원이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는 가지면 안 되겠다는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문 앞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세요 라고 남겨두었어요 그 다음 날 얼굴이 창백하고 얼굴이 바싹 마른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여학생은 지갑에 든 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횡안이 사라졌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주인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우면 사례를 좀 하든가 아니면 옷이라도 좀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가게 주인은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여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가게 문 앞에 아름다운 본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 앞에는 한 쪽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한 달 전쯤 지갑을 주셨죠 저는 그 지갑의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 돈은 누나의 입학금이었어요 그 돈을 잃어버린 누나는 너무나도 상심해서 거의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찾아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걱정하면서 그냥 제대로 못하고 돌아간 것이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봄 상품 30% 세일 여름 신상품 입학 여름 신상품 30% 세일 내부 수리 중 이러한 내용들을 하얀 매직 종이에 하얀 종이에 그냥 성의 없이 쓴 종이를 걸어두면 그러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예쁜 글씨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써놓더라도 그 다음날이면 예쁜 글씨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였어요 가게 문에는 시원한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가을 풍경에 풍성한 들판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덮인 겨울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바뀔 때마다 가게 문에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했었어요 가게 주인은 그 학생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학생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늦은 밤까지 기다려 보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가게 문 앞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결국 그 가게를 후배에게 팔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얼마 후에 후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언니 가게 문에 그림이 바뀌었어 성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정말 가장 깊고도 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무비보셋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할아버지고요 무비보셋이 다섯 살 때 되었을 때에 궁전에 있는데 아주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유명호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무비보셋을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돼요 또 그는 로드바리라는 마을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다리를 절으면서 세상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로드바리라는 곳에서 운둔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왕이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궁으로 신하들을 따라서 다윗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그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월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은 강대하여 져서 10배나 커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강국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합니다 은혜에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고자 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월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월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말을 해요 또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하나님께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장애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받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베푸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로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은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받기 이전에 무비보셋의 삶은 희망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은총을 받기 이전에 무비보셋의 삶은 희망의 삶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야 할 그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의 말대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했을까요? 아마도 불평과 원망으로 절망 속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의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대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이러한 순간에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일으킬 힘은 없었어요 두 다리는 저는 몸이었습니다 당시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며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우와와 같은가 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어요 여우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과 고통성이 순간에서 오직 그는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연하단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이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우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에게 정말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사월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명예를 되찾아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 은총은 다윗이 베푼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요나당과 다윗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상 9정 8정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저라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그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은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그 은총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divided by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estly